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입냄새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구강 관리법 첫 번째입니다. 스케일링 1년에 1번 혹은 2번 잇몸에서 피가 나면 무조건 치료해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스케일링은 구강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6개월에서 1년에 1번, 즉 1회에서 2회 정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잇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나 고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자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잇몸이 안 좋으시면 입냄새가 날 뿐더러 또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치아를 빼게 되는 치아 상실도 오고 또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잇몸병 유발 세균이 치매까지도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잇몸 질환은 무조건 초기에 관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구강 관리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구강 관리법 알아볼게요. 입으로 숨 쉬지 말고 혀 운동을 자주 하라. 입으로 숨 쉬는 게 또 안 좋아요? 네, 보통 저희가 코로 숨을 쉬는데 코로 숨 쉬기가 힘드신 분들은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입을 벌리게 되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입으로 숨을 쉬면 입이 마르게 되고요. 입이 마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구강 치주지라는 물론이고 구강 내 감염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입이 마르게 되면 잘 때 입이 마르면 구강 질환뿐만이 아니고 자다가 자꾸 잠을 깨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수면에도 수면의 질도 떨어져서 그런 전신적인 건강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마르지 않게 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통 비염이나 충농증 또 비중격 망곡 등이 있는 경우에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인과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침 분비를 자극하는 혀 운동 이런 운동법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침 마르면 병이 된다는 거 처음 들었는데 혀 운동. 혀 운동은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혀를 입 안에서 혀를 입을 벌리고 하면 또 민망하니까 입을 다물고 혀를 오른쪽 뺨을 혀로 오른쪽 뺨을 한번 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운데 두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밀고 이렇게만 하면 심심하니까 오른쪽 뺨을 밀었을 때 한 바퀴 돌리고 또 가운데 두고 왼쪽 뺨으로 밀고 한 바퀴 돌리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응용 동작으로 윗입술 안쪽으로 올리고 한 바퀴 돌리시고요. 또 아랫입술 안쪽으로 내리고 한 바퀴 돌리시고 이런 걸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시면 혀의 움직임을 통해서 침샘이 자극되기 때문에 침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 이렇게 날름날름 그런 거에는 소용이 없어요. 좀 보기에 경망스럽게 보이니까 입술을 다물고 스스로. 점잖게 다물고 돌리는 거 해봐야겠고요. 뿐만 아니라 평소에 청결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잇몸 사이사이를 닦고 양치 전에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양치질은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3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잘 닦으셔야 되는데 주로 다들 잘 닦으시겠지만 잘 안 닦이는 부위가 이런 큰 어금니 뒤쪽. 어금니 안쪽. 큰 어금니 뒤쪽 또 안쪽. 제일 잘 안 닦이는 부위는 아래 앞니 안쪽입니다. 이런 데 치태나 치석이 많이 끼기 때문에 이 부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닦으셔야 되고요. 보통의 양치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를 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양치질 전에 치실이나 이런 치간 칫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사이를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양치질을 꼼꼼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치실할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어금니 맨 안쪽에 이 사이가 아니고 맨 끝에도 치실해야 되는 건가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어금니 제일 뒤쪽을 닦기에 특화된 그런 칫솔도 있습니다. 그런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조금 일반적인 칫솔을 가지고도 조금만 내가 신경 써서 꼼꼼히 닦으면 닦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구간 관리 마지막은요. 식습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물을 자주 마시고 음식도 오래 씹어라. 안 교수님. 네.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당연히 입마르는 증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리는데 물은 너무 벌컥벌컥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좀 자주 가게 되죠. 그래서 물은 소량으로 조금씩 입을 축여서 입안에 물기가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옛 어른들이 씹을수록 오래 산다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국의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의 저작 활동이 뇌 근육과 연관된 그런 저작 근육을 자극해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씹는 이런 운동만 하시더라도 아 이제 밥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몸은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요. 인슐린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뇌의 기억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식사를 빨리 하시면 체내의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병이나 비만을 초래하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래 천천히 씹는 습관만 하시더라도 당뇨병과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도 저희가 이제 잇몸 관리를 잘 하시면 혈당이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목할 만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오래 씹고 그리고 잇몸 관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만성질환과 치매 예방까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르게 생각하는 장수비법이 아니라 이것이 장수비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